하이트진로가 15년차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습니다. 위로금으로 15년차 이상 근속자에게는 통상 임금의 34개월치를, 20년차 이상 근속자에게는 40개월치를 지급합니다. 하이트진로는 지난 2020년에도 희망퇴직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. 하이트진로 측은 회사 발전과 성장을 위해 기여하고 헌신한 부분에 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신규 채용을 통해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겠다고 전했습니다.